이것이 진정한 인싸다. 포즈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중앙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그럼 다시 한번 왼쪽 한번 더 부탁드리겠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른쪽, 내가 아싸를 지낼 수 없다는 결심에 찬 표정. 네, 보시고요. 중앙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중앙도 한번 부탁드리고요. 네네. 네, 갑과 표정. 네, 또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그럼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고 자, 천천히 왼쪽 한번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중앙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가지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네,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중앙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하트 한번 해볼까요? 하트 한번 해볼까요? 또 다 해주셨으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선을 약간 위쪽으로도 한번씩 봐주시면. 네, 그 상태에서 좀 화이팅 포즈 한번 해볼까요? 다 같이. 네, 힘내자는 의미로 좋은 결과 있게. 이렇게 왼쪽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그 상태에서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안녕하세요. vp. n 5 5 5 12 12 13 감사합니다.